네 반갑습니다 황재선입니다 혹시 IT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 오신 분 별로 없네요 한 30% 나머지는 다 IT 또는 테크를 하시는 분들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황재선이고요 SK디스커버리는 산하의 SK가스, 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시행을 하고 있는 D&D 이외의 여러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저는 거기에서 아까 스티브 세션에도 나왔던 COE 조직 제조인데도 AI 개발팀을 데리고 COE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원래 국내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데 많은 얘기들도 좀 나눴던 경험은 있고요 오늘 뻔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간에서의 어떤 고민들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 드리고 아무래도 시즌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또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회사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업이 생존이 당연할까요? 당연한 결과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1955년도에 4,500대 기업이 2020년도에 계산해보면 한 50여 개밖에 없습니다 대략 한 90%가 사라졌죠 그 정도로 한 7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존 확률이 적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따져보면 LG전자, 삼성전자가 거의 70, 80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시즌이 비슷하거든요 그럼 그간의 기업들이 생존을 해온 곳들도 있고 엄청나게 잘나갔던 기업들이 없어진 곳들도 많죠 여러 풍파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한참 많이 떠들었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전에는 아주 중장대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개발적으로 보면 린하게 바뀌어간 거죠 사일로 됐던 게 데봅스처럼 뭔가 빠르게 바뀌더라 라는 게 최근의 흐름이에요 특히나 생성형 AI 나오면서는 그 흐름이 저는 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게 IT 기업이든 또는 전통 제조기업이든 또는 리테일이든 커머스든 어디든 결국에는 지속적 생존을 할 때 우리가 메가 히트를 하고 있는 기술에 잘 적응을 한 회사들이 저는 확률적으로 살아남았다 그게 첫 번째는 PC,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그리고 나서 여러 기술들이 넘나 늘었어요 10년 주기로 막 하다 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AI가 이제 한 20년 텀으로 이제는 좀 본격화되지 않았나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변화와 지금 개발을 같이 한다는 게 저는 큰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성 AI 많은 얘기 드리겠지만 결국 이쪽 AI로 트랜스포메이션 한다고 하는 건 지금까지는 IT 부서 또는 IT 회사의 숙제로 많이 인식을 했다면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생존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면 인식을 맡겨봐야 되겠죠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생존에 필요한 일이구나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들도 이번 세션에서 잠깐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생존하려면 AI를 적용해봐야 되겠다 이게 경영진으로 갈수록 좀 더 민감도는 달라지거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 어떨까요? 한 10년 뒤의 통기치를 보면 갑자기 허리가 짤록하죠 저 말은 제가 재직하고 있는 SK그룹조차도 아마 10년 뒤가 되면 신입사원을 다 채울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특히나 오너들 또는 경영진들한테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물론 그 자리를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고 외국인 지식근로자들도 점차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5년 뒤, 10년 뒤 되면 저는 그냥 가설적으로 이 사진 휴먼, 사람하고 디지털 워크퍼스 그러니까 AI 팀원이 같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오늘 제가 드리는 핵심의 메시지인데요 그러면 빠르면 5년, 좀 길면 10년 뒤가 되면 모든 팀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디는 사람 팀장, 그리고 팀원들은 AI 팀원, 사람 팀원이 섞여 있겠죠 어디는, 여기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조직구조 어디는 팀장이 AI예요 그리고 팀원이 다 사람이면 KPI 평가는 소위 말해 짤 없겠죠 정확하게, 준대로, 팩트 베이스로 실제로 유럽의, 노르웨이에서는 CEO를 AI를 선정한 뉴스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런 조직도 있을 거고 반대로 팀장만 사람이고 모든 팀원이 다 AI예요 예를 들면 앞서도 나왔던 컨택센터 콜센터 중에 AI 콜센터는 다 팀원이 AI일 수 있겠죠 이 팀장님은 회식은 본인 혼자 하는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조직구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점점 그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가 남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AI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도입하는 기업 또 하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우리는 천천히 가봐라는 건데 아까 제가 기술의 개회와 같이 기업의 어떤 흥망성세가 정리됐기 때문에 아마도 준비되지 않으면 슬로우 데스가 될 거예요 왜냐? 생산성이 도착하지 못할 거거든요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조의 용으로 바꿔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성의 AI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세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생성의 AI가 급부상했죠 제가 기술적 얘기 여러 가지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채치 PT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AI로 트랜스포메이션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생성의 AI는 아는 정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티피컬 어플리케이션 스타일처럼 생성의 AI 다 잘 아시잖아요 멀티모달이 정말 뛰어나더라 컴퓨터는 0일인데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이미지일 수도 있고 목소리일 수도 있고 텍스트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영상일 수도 있죠 근데 텍스트만 하더라도 채치 PT한테 지금 갑자기 덥잖아요 가을인데 너무 더워 시를 써줘 라고 한 다음에 충청도 사투리로 바꾸고 10대 언어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저보다도 훨씬 더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요 그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텍스트만 하더라도 지금 품질이 사람이 놀랄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예제들을 보면 오 영상도 정말 멋들여지게 이미지도 그러면 이제 이미지 받고 이미지 만들어주고 영상 만들어주고 이거 뭐 나랑 우리 업무에 별 도움이 될까? 뭐 영향을 줄까? 라는 건데 이제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생성 AI를 개발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의도치 않은 발견을 해보면 오 이게 장난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세이코이어 캐피탈이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이게 똑같죠 텍스트 코드 이미지 비디오 3D 게이밍 중 있는데 대략 한 2025년도 늦어도 2030년도면 인간이 첫 번째 아웃풋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여기 많은 과반수 이상이 IT나 개발이나 테크 기업에 계실 거니까 저희 기터브 코파일러 말고 커서라는 아이디 AI 나오면서 지금 와우 하잖아요 8살짜리 꼬맹이가 AI 어플리케이션을 걔랑 대화하면서 만들었다 그럼 이건 뭘까요? AI 개발자죠 개발자의 영역에 많이 들어왔어요 코드에 대한 영역은 이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쓰면 최소한 생산성이 20%, 30%에서 많게는 50% 늘어난다라는 게 써본 분들의 얘기예요 기존에 구글링 했던 것들을 많은 부분들이 AI가 채워주죠 그런 영역들이 지금 들어오고 나머지 약간 이미지 비디오 이미지 오를 만큼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치 PT가 2022년 11월 30일 오픈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1년 9개월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엄청나게 관심 많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위에 계시는 임원들 또는 사장님들 또한 관심이 많아서 야 우리 회사에 이거 도입해야 돼 써야 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 사례 없어?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없어야지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봐야 본격 개발한 게 1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례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데를 하면서 저는 옆으로 계속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사례도 비싸거든요 좀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본 거 안 해본 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겪고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채치 PT를 위해 생성 AI를 가지고 기업의 일을 갖고 오면 어떤 일을 바꿀 수 있냐 뭐 예시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글 쓰는 거 다 잘합니다 번역하는 거 너무 뛰어나죠 보도 자료 쓰고 메일 쓰고 스크립트 쓰고 보고서 쓰고 장표 만들고 그러면 외국어로 글쓰기 너무 잘하죠 저는 이러한 슬라이드 만들 때도 채치 PT 앉혀놓고 대화합니다 어떻게 할까? 대화하면서 내용을 채워가거든요 두 번째 많은 팀장님들이 팀원들한테 우리 브랜드명 지어야 되는데 아이디어 10개씩 내봐 괴롭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도 어떻게 하세요? 다 물어보죠 그러면 영어 명칭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대한 의미까지 전달을 해줘요 한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 요약하는 것들은 기사 요약 이런 것들은 팀의 막내들이 보통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일이 많이 덜고 있죠 그리고 회의록 회의록도 정말 잘 해주거든요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기존에 해왔던 톤앤매드론을 잘 훈련시키면 회사가 원하는 수준까지 잘 만들어줍니다 유튜브 지금 한 시간짜리 지난 밤에 애플 발표했지만 요약해줘라고 하면 쭉 나오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키노트 한 시간짜리 요약해도 하면 쭉 나오는 것처럼 아마 요약에 대한 부분들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글을 써야 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고객 응대거든요 콜센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서비스 상에 어떤 문의가 들어와서 답변을 내보내거나 컴플레인 들어와서 답변을 내보낼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신입사원 들어오면 이 친구들이 글을 써야 되는데 글에 대한 퀄리티가 걱정됩니다 라고 하면 그럴 때 채취PT 류를 한번 통과하면 톤앤매매가 다 정리됩니다 코딩은 더할 나위 없이 바뀌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 많이 보잖아요 면접 볼 때 면접 질문 물어보고요 JD 만들 때 연초에 KPI 잡을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할수록 이게 달라지거든요 다 활용하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기존과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면 말을 정말 찰떡하게 잘 알아먹죠 맥락을 잘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을 많이 주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잘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채취PT 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내가 원하는 업무에 써보면 뭐가 바뀌구나 그런데 지속성은 좀 많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아직은 캐즙을 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기존에 해왔던 습관이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는 기업으로 치면 프로세스가 안 바뀌고 있기 때문인 거지 그 변화는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 AI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로봇 쭉 나오면서 오른쪽 지금 맥도날드 가면은 키오스크로 밖에 주문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일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프로세스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고객이 들어오면은 대면해가지고 주문을 넣고 포스에 입력한다 카드 받아 결제하고 그다음에 최종 주문이 끝나면 옆에 포스에 주문지가 올라오잖아요 지금은 앞에 프로세스가 다 사라진 거죠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 그때부터 조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또는 딜리버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관점에서는 프로세스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떠한 시대로 가냐 앞선 세션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은 LLM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 LAM 액션 모델로 많이 갈 거다라고 하는 게 같은 회사에서 나온 얘기도 하고 아마 자동화의 어떤 미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AI 팀원 있구나 이 친구는 간단한 일 하니까 알바로 시급 우리가 최저 시급 만 원 주는 에이전트가 있고 이 친구는 정말 어려운 일 하니까 한 달 월급으로 한 천만 원 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에이전트마다의 가치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만 원짜리 AI 팀원한테는 거기에 걸맞는 일만 해도 생산성은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러한 논문이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번역회사 이 번역회사는 AI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섯 개의 다섯 명이죠 서로 다른 AI가 각자의 목적성 해야 되는 일을 다르게 부여받아서 뭔가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을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번역가 알겠죠? 이 사람은 번역만 열심히 해요 주니어 편집자 1차로 스크리닝해서 편집 한번 고쳐주고 시니어 편집하고 로컬라이제이션 전문가 왜냐하면 번역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교정하는 사람 그러면 이 회사를 풀로 AI로 다 돌린다고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다섯 개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소위 말해서 컨베어 벨트에 실어 보내면 그 결과들이 한 번씩 쫙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까 LAM 시대에서는 앞서 마찬가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 사람과 에이전트 업무 비율 말씀드렸죠 처음에 들어오면 사람이 한 90% 하고 AI가 한 10% 정도 대체하다가 이게 점차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뀌겠죠 사람이 한 10% 하고 AI가 90% 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방향성상에 나는 동의할 수가 있어 라는 게 오늘 제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생성 AI 시대는 많은 수식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전통기업 그리고 오랫동안 변화하지 않았던 사무직꾼들한테는 대변혁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산업혁명 50년간은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기계화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건물 짓는데 요즘에 옛날처럼 벽돌 나르는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리프트로 다 옮기거든요 무거운 거는 사람은 올라가서 다른 일로 하는 걸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난 50년간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뀌었는데 지금의 사무직이 하고 있는 일들은 수많은 회의하고 토론하고 뭔가 문서 만들고 보고하고 뭐 이런 일들이죠 거기에 물론 각 회사마다 컨텍스트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바뀌기 직전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 노동은 로봇이 지식 노동은 AI가 아마 점진적으로 계속 대체가 될 거다 근데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AI가 적용이 되려면 첫 번째는 워크 프로세스 디자인을 다시 해야 돼요 어디까지는 사람이 하고 어디까지는 AI가 할 거야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에 따라서 만들어져야지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업무 프로세스는 레거시 방식으로 그대로 두고 AI 도입해가지고 생산성 늘어납니다 절대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이런 거 있죠 은퇴하시는 분들 노하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는 망치 한 번 쪼드리면 이게 차가 어떤 증상이다 이런 에피소드처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장들이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안목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생성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선배님 이러이러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건 해결하나요? 그 선배가 AI인 거예요 그렇게 노하우를 집어넣는 부분들에 특히나 생성형 AI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산업 전체 밸류체인 모든 팀에 AI 팀원이 등장을 할 건데 예를 들면 공장에는 설비에 이상한 로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USB를 받아보면 로그들이 쫙 많은데 기존에는 우리가 패턴 기반의 이런 증상일 거야 라는 걸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마 GPT 같은 기술들이 들어가면 해석이 달라지거나 해석이 정확해지겠죠 이렇게 가능할 거다 라는 겁니다 짧게는 이제 문서 작성 속도 40% 개선되고 문서에 대한 품질이 대략 20% 개선된다는 게 작년의 내용이니까 아마 갈수록 더 많이 바뀌겠죠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방식이 셀프 서비스 시스템에 대고 나 휴가 신청할래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타스크를 수행하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법무나 IT처럼 요청하고 응답을 받는 것들도 있겠죠 마지막은 본연의 어떤 팀 프로젝트 저는 1, 2, 3번에 대한 것들은 다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을 잘 못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몇 월 며친부터 몇 월 며칠까지 휴가 신청해줘라고 하면 언제부터 할까요? 반차 쓰실래요? 이러면서 상당히 타스크가 길었어요 챗봇을 기존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생성 AI의 샘플로 물어보세요 내가 자연으로 몇 월 며칠까지 휴가 쓸 거야 그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액션이 뭡니까? 물어보면 정확하게 날짜 뭐 그다음에 휴가 신청이라는 걸 다 찾아주거든요 그 말은 그 뒤에 에이전트 모델이 태워가지고 휴가 신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휴가만 될까요?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시간을 쓰는 이러한 프로세스들 법인카드 한번 신청하려면 힘들거든요 그걸 왜 일일이 화면에 들어가서 익숙치다는 ERP에서 이걸 키인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런 게 이제 바뀔 거다가 1번에 대한 거고요 3번에 대한 것들은 AI 콜센터라고 보시면 되죠 법무 신청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PC락이 됐어요 패스워드 어떻게 바꾸나요? 이게 숱한 기업의 비용을 쓰게 하는 활동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원컬 VOC 한 번에 응답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에이전트 AI 팀원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전과는 퀄리티가 달라질 거다 이번에 대한 것들도 앞서 글쓰기부터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내용들에서 바뀌어가면 저는 큰 변화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별 건 아닙니다 다만 실행을 했고 오픈을 했고 이 과정을 거쳐봤다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하겠죠 이거 우리 사장님께 설명해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면 설득이 어려워요 이런 얘기 주시거든요 설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숫자로 해야죠 우리 경인진들한테는 경인진들한테 기술이 좋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알았어인 건데요 나머지는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마다 이러한 업무를 찾아보세요 제일 오른쪽에 있으면 보면 됩니다 HR팀의 문의 대응은 연간 몇 시간 대략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반복적인 업무가 80% 그러면 요즘에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이거 많이 시키거든요 막내니까 질문 1차 콜 다 받으세요 그러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막내들은 제가요 왜요 이렇게 하고 많이 시키면 나가죠 이런 문제들도 해결도 되고 그다음에 비용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개발하고 돌리는데 시간당 얼마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인건비를 했을 때 얼마라고 약간의 보존이 되면 해볼 만합니다 그렇게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거는 저희도 기사에 난 건데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많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협력사들 파트너사들이죠 그들이 들어올 때 이 공사는 어떠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쓰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다리를 하고 있는 고소 작업에 배관을 절체하는, 교체하는 작업입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써야 되고 위험 등급은 ABC 중에 어떤 겁니다라고 쓰는 거고 우리 회사 직원은 그걸 보면서 컨펌을 해주죠 그래야지 공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해야 되는 절차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공사를 하고 오는 현장 작업자들이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글쓰기가 능할까요? 안 그래요 현장을 가보면 그분들이 쓴 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에 생성 AI를 적용했습니다 그 말은 그냥 기존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끌어다오는 게 아니고 이 작업은 뭡니다라는 거를 생성 AI에 충분히 질의를 해서 소위 말해서 한국 사람은 0에서 1을 만드는 건 어려운데 1에서 1.1을 하는 건 쉽거든요 그러면 배관 작업이라고 하면 배관 작업이 어떤 걸 계획하세요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몇 가지를 선택함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기존에는 입력을 했다면 이제는 선택만으로 끝낼 수 있게 바꿨다라는 거죠 홍보팀 직원들의 제일 괴로운 거는 아침에 한 5시 출근해서 7시까지 회사와 관련된 뉴스를 한 1,000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한 100개 뽑아서 CEO들께 또는 경영진들, 임원들께 한 30개 보내거든요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직원 만나보면 본인이 죽을 것 같아요 나 아침에 5시 출근하는 것도 힘들고요 한 1,000개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 왜 매일매일 하는 게 힘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홍보팀은 조를 짜거든요 월화수목금, 조를 짜서 막 돌리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가 AI가 잘하는 게 뭡니까? 분류하고 요약하고 레이팅 매기고 생각보다 잘하죠 그런 것들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제가 간단하게 결과물이 거지만 이 안에는 AI 에이전트가 한 5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한 5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녀석은 카테고리, 어떤 녀석은 요약 이렇게 서로 잘하거나 목적성에 레이팅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계속 저희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수많은 리치, 공시, 국내 리치, 공시 우리 주식 정보들 마찬가지 시장 동향 보고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사람이 가서 할 필요가 없죠 특히나 해외에 있는 것도 영어나 일어나 이렇게 쓰여있는 것도 왜 사람이 합니까? AI가 수집해온 거를 보고 요약하고 보고서 만들어서 딱 드리면 되죠 이런 것들 실제로 생산을 가면요 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산 공장은 지금 상태로 유지를 하면 수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로 어려워요 두 번째는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지금 공장의 상태를 예를 들어 온도를 1도 올리고 압력을 1로 바꿨을 때 어떻게 수율이 바꿀 건지에 대한 예측은 더 어렵습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윈인 건데 이러한 영역에서도 전통적인 머신러닝, 딥러닝 물론 비즈니스 인패이 크고요 중요한 거고 요소 요소의 생산 AI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저희는 계속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AI는 당연히 월급이 많겠죠 엄청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노하우들을 다 담아내는 거니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는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생성 AI 이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경연진 분들은 우리 회사 크게 바뀔 거야 안 그래요 처음에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 때 생성 AI는 속성상 롱테일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를 바꾸는데 이게 모였을 때 엄청나게 크더라 그리고 전통적인 어네리틱스, 어네리티스 AI 머신러닝, 딥러닝 쪽은 하나의 한 방의 비즈니스 인팩트가 커요 아까 수율 계산하거나 예를 들어 암 진단학은 이런 것처럼 큰 건데 이걸 조합을 해야 되는 세상이 올 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잘 구분하셔가지고 아까 직원 한 명의 인건비를 대체해 이러면 와닿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이제 요소로 깔렸을 때는 좀 다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마무리 상에 어떻게 이제 그럼 기업에서 도입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얘기를 보면 바깥에 있는 서비스를 먼저 써보는 거 기업들은 수많은 아웃소싱 쓰고 있어요 재무회계, 교육, IT, 인사노무, 디자인, 마케팅 이 영역은 제가 보기에는 뭐 법무를 포함해서 다 바뀔 것 같아요 AI로 왜냐하면 기업은 싼 거 쓰고 싶어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썼는데 여기 상대방이 AI야 이러면은 최소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어떤 업무에 AI랑 같이 일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겠죠 법무에 대한 건 다음 세션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아웃소싱 분야에 우선 적용을 해가지고 특히 뭐 SDS 사례인데 IT 같은 경우에 원컬 VOC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뭐 SAP 계정 발급해 주세요 권한 주세요 방화벽 열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숱하게 많은 콜을 자동화하면은 대략 60% 정도의 질문이 사라진다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많은 것 같다 이건 이제 바깥에 쓰는 거고요 그러면은 내부를 바꾸려고 하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베이스가 되는 기술과 도구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구성원들의 역량도 중요하고 디지털 컬쳐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뭘 바꿀 거냐 우리가 하고 있는 주력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꿀 거냐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거냐 고객의 접점을 바꿀 거냐 회사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바꿀 거냐 여기에 따라서 모델이 다 달라진다는 거 지금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는 몇 가지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주력 제품에 대해서 생성 AI가 들어가서 바꾼다 이러면 디자인이 달라질 거예요 이런 이제 스킨과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절대 절대 AI가 어떻습니다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밸류체인이 들어올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업에 계신 분들이 우리 회사는 AI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야 어떤 문제를 풀 거야 라는 그러한 공감대를 만드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잘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AI는 일회성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생성 AI 초기에는 운영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하다가 최근에는 엄청 싸게 바뀜으로 많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걸 해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런 고민들 그다음에 보안이 고려된 환경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지금 애저 베이스에 오픈 AI API를 쓰는 것들이 저희 여러 테스트 해봤을 때는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성능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구조들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비용에 대한 것들은 저희는 가장 GPT4일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이때는 하루에 토크는 별로 못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줄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위에 CEO들의 비전 앞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하고 비슷합니다 결국 프로세스를 리지자인 하시고 그리고 현장의 문제들을 잘 캐치해서 이걸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제가 오늘 드리는 AI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 핵심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변화식인 것 같아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 많은 변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 제 세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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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